안녕하세요 거무나 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 교수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제 1월달 잘 붙잡아서 1월달 계획을 잘 세워서 이제 소원성취 하셔야 되겠지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새는 날아야 행복하고 사람은 걸어야 행복하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참 평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걸어오셨습니까? 우리 어릴 때 이런 놀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친구 등 뒤에서 이렇게 가면서 숨바꼭질 놀이 하면서 꼭꼭 스물아 어디까지 왔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경상도 멀었다 이런 놀이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 숨바꼭질 놀이도 많이 하고 돌차기 놀이도 많이 하고 고무술 놀이도 많이 했지요 이제 그네도 많이 타고 저는 그네를 얼마나 겁없이 많이 탔는지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대에 이렇게 옛날에 철존만 갖고 이렇게 담당해 놨는데 그게 걸려서 크게 다칠 뻔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남동생을 데리고 놀이터 가서 그네타다가 남동생 이벌 그때만 해도 이 놀이터에 이 줄이 쇠쇠 요즘 말하자면 개 목줄처럼 쇠로 이렇게 이렇게 된 줄이었어요 그게 그네들 줄이 그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우리 동생 남동생 이벌 짬 땡기고 남동생 껄리가 가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해서 남동생의 입안에 약간 볼록하게 흉투가 있습니다 제가 좀 어릴 때 놀이터에서 겁없이 좀 많이 놀았거든요 그랬는데 어릴 때는 막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아 뭐 내가 몇 시 자야 된다 몇 시 일어나야 된다 그런 감각도 없다는 그냥 자고만 자고 일어나지면 일어나지 뭐 어른들처럼 내가 몇 시간 잤더라 아 내가 몇 시간 자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계산같은거 하지 않잖아요 그게 어린아이들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가 새는 날아야 행복하다 새가 날아야 되는데 안 날면 그건 죽은 새겠지요 새가 새장 안에 갇힌 새는 갇힌 새도 새장 안에서라도 계속 날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옛날에 제가 새를 키운 기억이 나거든요 새가 새집에 알을 조금만 놓고 새장 안에서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모습 보면 굉장히 재미있겠지만 새 자체로 봐서는 굉장히 불쌍한 새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에는 이제 우리가 긋기 계획을 세워서 긋기를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 어떨까요 긋는 우리 사람이 긋는다는 것은 다른 어떤 운동보다 가장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뭐 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고 싶지 않고요 이제 뭐냐 하면 이제 걷는다는 것 자체가 어디 좋냐 하면은 신체적인 건강보다는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우울증은 뭐 때문에 오느냐 하면은 대체적으로 신체가 약한 신체 전체적인 기능이 떨어지면은 심리적인 정신적인 어떤 기능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이렇게 깔아 앉았다가 갑자기 뭐 외식을 한다든지 어떤 음식 같은 거를 제대로 좀 챙겨 먹고 나면은 우리 왜 이런 말을 하자 정신이 번쩍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에 먹는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 이제 이 몸이라는 것은 항상 뭔가 이렇게 우울하고 안 좋다는 것은 자꾸만 그것을 심리적인 원인으로만 자꾸만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러면은 내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신체 조직에 세포 하나하나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지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가면은 그분들이 여러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치료해 줍니까 제 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유도 없이 그냥 힘들고 많이 안 좋고 이럴 때에 제가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주는 약 먹고 나선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시적으로 내가 좀 아프면 사람이 두렵잖아요 이러면 쓰러지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런데 병원 가서 약 한찹 딱 먹고 나 보통 저는 한찹 주춥 이상 잘 안 먹어요 먹고 나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스스로 면역을 높여서 거의 다 대부분 뭐 조금 안 좋고 이런 점 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치유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일시적으로 낫는 것 같지만 그거는 그냥 우리가 아프니까 의존심이 발동해 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기능이 좋아진다는 것은 뭡니까 발로 걸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아니 걷는다 이것도 내에서 명령을 해야 걷게 되잖아요 어느 한 부분이라도 타려면 우리 못 걸어요 사실 걸어다닌다는 이 자체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걷는다는 게요 걷는 게 참 기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은 막 그 연세 드실수록 자꾸 이상한 무료 체험실이니 뭐 이런 데 가 가지고 덜어 누워 가지고 뜨뜻한 데서 그냥 그래 자꾸만 기계나 이런 거에 의존해서 물론 일시적으로 조금 효과는 있는지 몰라도 그런 거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것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점차 점차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날 내가 한 시간이라도 걷는다 하는 것을 정해 놓고 그러시고 한 시간 걷는 게 잘 안 되시는 분은 이제 나눠서 뭐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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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자꾸 이렇게 걸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걷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혈액순환이 잘 되죠 우리 왜 그런 거 경험했지 않습니까 등산도 추운 날 등산 가면 갈때는 손 끝이 시리죠 근데 내려올 때는 더워서 땀이 나니까 손 끝이 시리지도 않고 그냥 후끈후끈해요 왜이냐 하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손도 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걷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고요 약간 힘이 들어가는 요새 드신 분 너무 높은 산에 가면 위험하고요 적당한 이렇게 높이의 그런 산에 이제 규칙적으로 무리하시지 말고 규칙적으로 스틱 가지고 뒷동산이라도 걸으시면 그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새해는 많이 걸으시고 모두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또 밥맛도 좋지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별로 먹고 싶지도 않고 먹고 싶은 게 없다 이상하게 나이 드니까 먹고 싶은 게 없다 그다음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먹고 싶지도 않고 배가 안 고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나이 드시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대사가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가만히 있어도 막 이게 빨리 순환이 되는데 나이 들면 점차 점차 느리고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별로 많이 안 먹어도 살이 찌고 그 다음에 안 움직이니까 또 먹고 싶은 욕구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런데 나이 들면은 이제 이제 자기의 어떤 기능이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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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지고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극기니까 극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하면서 하나 팁을 드린다면 음식 만들 때는 꼭 아침에 아침 식사 후에 간단하게 그날 먹을까 한두 가지 만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람이 입맛의 기능이 가장 정확할 때가 아침이거든요 보세요 여러분들 저녁에 불고기 재난 거 있잖아요 재난 거 저녁에 참 맛있지요 맛있는데 그 불고기를 아침에 한번 먹어보세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 같고 고기 냄새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저녁이나 점심때는 이게 감각이 무뎌서 별로 그게 아주 세밀한 맛을 못 느껴요 그냥 배고프면 그냥 막 먹게 되거든요 근데 아침 자고 일어났을 때 제가 그러잖아요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났을 때 명상을 하면은 낮에 2시간 하는 것보다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음식의 맛도 가장 정확한 게 아침이거든요 내가 어제 낮에 만들었거나 저녁에 만든 음식을 아침에 먹어보면 짜요 왜냐 점심 저녁때 만들었을 때는 안 짰는데 아침에 먹어보면 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에 혀의 맛도 제일 민감하고 정확한 게 아침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될 수 있으면 한두 가지 반찬을 해놓고 볼일 보시는 게 가장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살면서 그것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그런 것도 신경 못 쓰고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좀 생각이 나요 그런 것도 아침에는 입이 참 정확하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걸으시고 새해는 모두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걸어야 다리가 건강해야 우리 나나 행복합니다 우리는 새와 같이 날개는 없지만 우리 다리가 우리의 날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팔도 날개고 다리도 날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개를 우리도 다리와 팔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헐헐 이 한해도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비상하시고 청춘이 청춘 청춘의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이 헐헐 나르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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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